게다가 대한민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용인자연농원이죠. 용인자연농원이라뇨. 에버랜드, 에버랜드. 축구에 관한 모든 것. 한준희, 소준일의 축구, 축구. 안녕하세요. 스포츠 아나운서 소준일입니다. 축구에 대한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걸어다니는 축구백과사전. 한준희의 축구 해설연과 함께 오늘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 축구 시즌이 끝이 나면서 본격적으로 한 시즌이 모두 마무리가 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월달에 A매치 주간이 또 시작이 됐는데요. 6월 초 지금 녹음을 하는 그 시점까지 치러졌던 주요 경기들 몇몇 경기를 저희가 엄선을 해서 리뷰를 하는 시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 국가대표팀의 4연전, 그 시작이 정말 화려했습니다. 브라질을 또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네이마르를 비롯한 엄청난 스타들과 또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녹화 일시가 칠레전 하기 전에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6월 6일이죠. 그렇습니다. 6월 6일 지금 낮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의 경기는 브라질전 이외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것은 밝혀드리겠고요. 브라질전은 일단 첫 번째는 손님으로 왔던 브라질에게는 일단 땡큐, 감사하다 인사는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뭐 베르나르도 실바, 더브라이너 선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에 특히 이제 유럽의 빅리그들에서 뛰는 대다수의 감독, 선수들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들 할 것 없이 6월에 A매치 일정을 좀 너무 매드니스하다, 이건 크레이지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다른 때 같으면 딱 시즌 끝나면은 좀 이제 놀러 가야 되고 좀 쉬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A매치를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거의 뭐 보름 2주 이상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힘들 텐데 또 한국까지 와서 정말 좋은 경기를 했죠, 브라질이.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일부 선수들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선발 출전을 했던 선수들도 있고 최소한 또 교체로는 선을 보였었고 비니시우스 같은 선수 교체하러 딱 나오니까 벌써 관중석에서도 반응이 오더라고요. 이제는 비니시우스 선수도 대한민국에서 유명해졌구나라는 걸 또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심지어 카세미루 선수는 또 선발로 나오고. 네이마르 선수 같은 경우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발등, 오른발등의 부상도 좀 있었는데 군소리 없이 아주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브라질 팀은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인기 좀 끌었다. 게다가 대한민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용인자연농원이죠. 용인자연농원이라뇨. 에버랜드, 에버랜드. 용인자연농원, 에버랜드에서 재밌게 또 놀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호텔에서도 그렇고 또 그런 노는 장소들에서도 우리 팬들에게 또 팬서비스가 좋았어요.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왔었고 사실 우리가 많은 프로 선수들 종목을 불문하고 프로 선수들에게 좀 목말라 있는 부분이 그런 팬서비스인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엄청난 스타 플레이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러니까 사랑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땡큐는 결국은 경기력이었죠. 우리 대표팀이 냉정하게 다섯 골이나 허용하면서 대패를 경험을 했는데 사실 우리 벤투 감독과 우리 대표팀이 유례없이 정말 대단한 아시아 지역 예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정말 역대 최고로 완벽하게 아시아 예선을 통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훌륭한 예선 기간을 계속 끌어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당연히 좋아해야 되는데 또 한켠에는 약간 그런 생각은 있었거든요. 이게 너무 또 이렇게 어려움을 모르고서 카타르로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어려움을 처음 맞닥뜨리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문제가 더 깊어질 수가 있어서 사실은 그 전에 어려움의 경기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세게 제공한 듯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브라질이 제대로 한번 우리의 어떤 현 상태 그리고 어떤 레벨의 강호들을 대체로 우리가 만나게 될지에 대한 어떤 대비를 위해서 브라질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좋은 테스트를 선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브라질은. 결국 이제 우리 대표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이죠. 우리 대표팀이 일단은 특히 후방에서 볼을 간수하는 데 있어서 보다 앞으로 좀 신경을 더 쓰고 지금보다는 좀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산체스라든가 비달 바르가스 이런 선수들이 없다 하더라도 칠레와의 대결도 저는 예상컨대는 우리가 칠레의 압박에 좀 고전하는 흐름이 꽤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몇 년 전에 칠레가 역시 또 대단한 스쿼드로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그때도 전방 압박을 통해서 벤투 감독의 초창기였습니다만 그 빌드업을 굉장히 좀 방해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칠레는 이번에 이제 칠레도 세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멤버가 좀 변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자신들이 끌어왔던 스타일을 버릴 팀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젊은 선수들이 이제 기동력 있게 또 압박을 하면은 그게 더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브라질전도 그렇고 아직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만 칠레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압박을 받을 텐데 그런 정도 레벨의 기동력 있고 조직적인 압박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여하이 뚫고 펼쳐서 나오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순탄한 조별리그를 치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볼을 갖고 있을 때가 정말 불안하다. 볼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공격 전개를 하는 거니까 상대가 불안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볼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불안한 그런 경기가 좀 됐었거든요. 압박이 좋은 팀들은 오히려 상대한테 소유권 내주고 출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아틀레티코도 한때 좋을 때는 좀 그랬죠. 저희가 그랬어요. 맞아요. 저희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그랬습니다. 소주인 아나운서는 아틀레티코가 거의 가족이니까 거의 무라일체 경제. 어찌됐건 우리가 볼을 갖고 있을 때 그 정도로 불안하게 되면 정말 그러면 축구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우리 선수들의 평균적인 기본기가 확 향상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 우리 정우영 선수가 김승규 선수로부터 볼을 건네받아서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최대한 도로 우리의 다른 미드필더나 훌백이나 주변 동료 선수들이 정우영 선수가 빠르게 패스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패스 선택지들을 만들어주는 움직임을 조금 더 기동력 있게 가져가줘야 돼요. 그게 없다 보면 정우영 선수가 볼 갖고 있는 시간이 1초, 2초, 3초 늘어나는데 거기서 이제 브라질의 한 2명 정도의 선수가 압박으로 들어오잖아요. 여기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빚어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사실 김민재 선수 없는 공백도 많이들 말씀을 하시지만 이재성 선수 없는 것도 저는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이재성 선수가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움직임 그리고 효율적인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들을 통해서 사실 정우영 선수가 그렇게 압박에 노출이 되기 전에 사실은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선점하면서 뭔가 패스 선택지를 만들어주곤 하는 그런 플레이를 펼쳤었는데 사실 이재성 선수 없는 것도 영향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후방에서 특히 빌드업이 될 때는 주변 동료들이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효율적인 공간을 선점하고 뒤쪽에서 볼을 받는 동료들이 빠르게 패스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선택지를 최대한 늘려주고자 하는 작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른바 빌드업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브라질 수준의 압박을 경험해 봤다는 거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값진 일이었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우리가 풀백 부분은 앞으로 정말 벤투 감독이 갈고 다듬어서 카타르에서는 조금 더 풀백 포지션이 좋아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전통적으로 이영표, 송종국 등 선수, 차두리 선수 등등, 김동진 선수 등등 이런 선수들 이후에 풀백 포지션의 약점을 많은 팬분들도 지적은 하십니다만 실제로 이번 브라질 경기에서도 보면 공수 양면에서 우리 풀백들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단순히 페널티 킥을 내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90분 전체를 봤을 때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라이트백 자리는 중간에 교체에도 일어났습니다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풀백 포지션에서의 약세도 경험을 했었고 전체적으로 아래쪽에서의 빌드업, 볼 간수, 전개, 패스 앤 무브, 그리고 풀백의 움직임 이런 것부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EPL, 잉그리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축구는 11명, 좀 더 크게는 예를 들어 23명 대 23명의 대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축구는 우리가 잉그리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심지어 보유하고 있어도 브라질 정도의 평균적인 기술, 압박 조직을 지닌 팀과 만났을 때 여기에 또 브라질에는 곳곳에 특별한 선수들도 있죠. 스페셜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바로 네이마르 선수가 가장 선두주자 대표입니다만 그런 정도의 수준의 팀을 만나니까 속수무책을 어쨌든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이 어찌됐건 카타르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과 브라질의 경기를 리뷰를 해봤고요. 이제 나머지 경기들, 해외 경기들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월드컵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팀의 경기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바로 또 이베리아의 라이벌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외파 네이션스 리그 경기였습니다. 네, 이 네이션스 리그 스페인 포르투갈 저는 네이션스 리그 이제 가장 극초반의 최대의 빅 카드였고요. 아마 포르투갈에 관해서는 역시 우리나라 대표팀이 스페인에 대해서는 일본팀이 또 관심을 가졌을 법한 그런 매치업이었는데 이 매치업은 소문난 잔치에 그렇게 크게 먹을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두 팀 모두가 약간씩 좀 시원섭섭하고 뭔가 좀 고질적인 약점이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비기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로서는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데 이 경기에서의 포르투갈은 분명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 저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와 베르나르드 실바 선수의 어떤 이름값을 고려했을 때 이 두 선수를 동시에 쓰고 싶은 유혹을 모든 감독들이 느낄 가능성은 높죠. 그런데 실제로 이 둘이 같이 들어갔을 때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둘 중에 한 명만을 선택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약간 또 성향이 다른 유형의 미드필더들로서 조화를 맞춰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리에아에서 직전 시즌에 이제 MVP에 올랐던 하파엘 내양 선수. 이 선수는 대표팀에서의 자신의 플레이에 관해서는 조금 숙고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많은 실수를 저질렀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파괴력 이런 것을 너무 좀 과신하는 나머지 그렇지 않아도 조직력이 부족하다는 포르투갈 팀의 조직력을 더 해치는 듯한 인상의 플레이들이 조금 나왔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포르투갈 팬들 및 산투스 감독에게는 약간 좀 점수를 많이 잃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었고 전반적으로 역시 포르투갈은 또 기동력적인 차원도 이 경기에서는 충분치가 않았어요. 특히나 최후방의 두 명의 센터백들이 다 좀 나이가 들었든지 아니면 기동력이 좀 떨어지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뒷공간이라든지 선수들의 돌파를 막는 데는 좀 애를 먹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에 이제 하파엘 게레이로라든가 주황칸셀루처럼 정말 축구를 잘하는 측면 자원들도 있는데 그 선수들의 능력치도 또 100% 제대로 활용이 안 됐었고 그러니까 포르투갈에 여러 가지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나타났었고 그렇다고 뭐 스페인은 문제가 없었냐. 스페인 역시도 여전히 최전방에서의 문제는 노출했던 경기입니다. 물론 기가 막힌 이제 가비 선수로부터 시작돼서 사라비아 모라타 선수의 마무리까지 그 골 하나는 굉장히 작품이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페인은 본인들이 경기를 주도하고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만큼의 골로서 결과를 비례하는 만큼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약점은 분명히 노출을 했고 역시 스페인 같은 경우는 페드리 선수가 나오기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카타르 때는 이제 뭐 별일이 없는 한 당연히 있겠죠. 가비 선수는 지금 엄청나게 팀의 엔진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를 행사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페드리 선수까지도 미드필드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자원 아닌가. 페드리가 있어야만이 좀 더 결정적인 찬스를 앞선의 동료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페드리 같은 선수의 컨디션이 이제 월드컵에 임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분명히 이 스페인은 모라타가 됐든지 뭐 다니올머가 됐든지 아니면은 이제 안수파티가 됐든지 라울데 토마스가 됐든지 누군가가 결국은 스페인은 좀 득점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아니면 서로서로 나눠서 십시일반이라도 뭔가 충분한 득점포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제 전형적인 스페인의 문제가 발생해서 점유율만 높고 결국은 이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는 또 이제 그런 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페인 역시도 뭔가 좀 아쉬운 경기가 됐죠. 그런데 이제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말씀은 드려야 되는 게 오늘 저희 녹화 기준 새벽에 스위스에게 4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베르나르두 실바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 중에 한 명만 나왔어요. 라인업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나왔었죠. 그리고 호날두 선수가 이 경기에는 이제 선발로 나왔는데 지난 스페인전에서는 사실 선발이 아니었잖아요. 벤치였죠. 이제 나중에 나왔는데 호날두 선수가 정말로 스위스전에서는 아주 경쾌한 몸놀림에 아주 절정기를 방불케 하는 엄청난 킥력들을 또 보여줬었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인전에서의 그 부족해 보이는 기동력 뭔가 느슨한 듯한 빌드업 이런 것이 많이 개선돼서 상당히 빠르고 다이나믹하면서 뭔가 결정력에서도 좋은 모습에다가 조화면에서도 스페인전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던 포르투갈의 모습이 스위스전에는 나왔다는 거. 제 생각에는 포르투갈이 이제 아마 스위스전 스타일의 라인업과 구조를 이후의 경기에서도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확실히 제가 이 두 경기를 통해서 포르투갈에 관해서 느낀 거는 포르투갈은 확실히 긁히는 날이 있는 팀이에요. 무섭다. 무서운 날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태까지의 그 한 1, 2년간의 행보가 분명히 좀 포르투갈 팬분들 보기에는 못마땅했던 건 사실이었겠죠. 당연히 월드컵도 간신히 진출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의 능력치가 제대로 발현이 되고 뭔가 전체적으로 아주 기분이 업대면서 기동력적으로도 빠른 날은 무시무시한 우승 후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카타르 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조별리그 특히 3차전에서 긁히는 날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못된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때쯤 돼서 불화가 한번 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이거는 너무 나가신 거 아닙니까? 못된 생각이라고 제가 전제를 깔았습니다. 상대팀에 불화까지 만들어내려고 합니까? 말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말이 안 되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지금 다 스타나 맞잖아요. 그냥 막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네이션스 리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가장 따끈따끈한 경기 전 세계가 주목했던 경기 월드컵으로 과연 어떤 팀이 나갈 것인지 그 플레이오프가 펼쳐졌었는데 웨일즈와 우크라이나의 대결입니다. 사실 웨일즈의 임시감독이었던 로버트 페이지 감독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국제 정세가 좀 우크라이나의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전 세계의 대부분이 아마도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응원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우리 일반적인 축구팬들도 비슷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축구는 축구일 뿐이니까 피치 위에서 최선을 다했던 두 팀이었었고 결국 웨일즈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적인 요소를 떠나서 사실 경기적으로도 우크라이나가 안 되긴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더 잘했거든요. 초반부터 공세적인 것도 좋았고 특히 이제 압박에 이은 또 세컨볼 따내는 솜씨 이런 부분들이 우크라이나가 웨일즈보다는 한수라고까지 하면 몰라도 적어도 한 반수 정도는 위에 역량이 발휘가 되면서 요즘은 또 통계적으로 그런 수치도 있잖아요. 기대 득점값. XG. 네. 기대 득점값 면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두 골 이상을 넣을 법한 기대치를 가지고도 제로골에 그쳤고 웨일즈는 0.7골 그러니까 한 골이 채 안 되는 기대치밖에 갖지 못했으나 한 골을 넣었거든요. 그 XG가 1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야르몰렌코 선수의 자책골로 웨일즈의 스코어가 1이 됐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스코어를 1로 만들 수 있었는데 헤네시 선수의 손끝이 결국 그 헤더를 막아내면서 극적인 동점을 또 막아냈었고요. 네. 이 경기는 내용 면에서는 분명히 우크라이나가 아쉽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사실 근자의 유로에서 또 8강에 진출했던 팀 아니에요? 웨일즈는 사실 8강까지는 못 갔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메이저 대회를 보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힘이 있었어요. 전체적인 선수들의 평균 폼, 조직력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우크라이나가 갈만한 멤버였고 갈만한 경기를 했는데 이럴 때 이제 등장하는 영웅은 보통 이제 골키퍼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거의 이날 이제 헤네시 선수의 활약은 그 UFO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의 쿠르투아 선수 혹은 뭐 토너먼트 내내 쭉 그 쿠르투아 선수가 또 해냈던 거 그거를 방불케 하는 것 혹은 그 이상을 헤네시 골키퍼가 해냈는데 이 헤네시 골키퍼가 번리 소속 선수 아닙니까? 번리에서 그렇게 시즌 전체를 통틀어 몇 경기 못 뛴 선수거든요. 번리는 그 닉포프라는 또 골키퍼가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 대표니까. 네. 그 번리에서는 별로 못 뛰었는데 오 엄청난 애국적 골키퍼의 슈퍼 퍼포먼스를 감상할 수 있었고요. 골키퍼가 그 정도 이렇게 중요한 단판에서 해주면은 사실은 그런 팀은 또 역으로 말하면 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레알과 리버풀 경기와도 약간 유사한 건데 아무리 공세를 계속 퍼부어도요. 대학생 대 초등학생의 대결이 아닌 다음에는 정말로 좋은 골 찬스는 축구 경기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몇 개를 골키퍼가 예를 들어 다 막았어요. 그러면 그 골키퍼를 보유한 팀이 궁극적으로는 이기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블락. 아 그렇죠. 아틀렉티코가 그 덕을 예전에 많이 봤었죠. 저희가 누군지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야기하는 건가 김병지 골키퍼, 이훈재 골키퍼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조현우 골키퍼나 김준경 골키퍼나 4년 전에 조현우 골키퍼도 그랬죠.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소준일 아나운서에게는 항상 아틀렉티콤 아들이 듭니다. 항상은 아니고요. 아직 월드컵 시작 안 했으니까 지금은 아틀렉티콤이죠. 오블락 선수가 결정적인 거 한 4, 5개 막아주면 결국 아틀렉티코가 꺾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축구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한 팀들끼리 만났을 때 가질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는 이건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골대 3번 맞추면 진다 이런 속설 있잖아요. 그 속설이 저는 과학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골대를 3번 맞췄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좋은 찬스가 3번이 날아갔다는 얘기인데 축구에서 3번 정도 좋은 찬스가 날아가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상대는 한 골만 그럴 때 딱 넣으면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웨일즈가 또 베일 선수 정지된 장면에서 야르몰렘코 선수의 자책골에 힘입어서 올라갔으니 웨일즈는 정말로 오랜만에 월드컵 진출 성공한 거를 축하드리고요. 우크라이나는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우크라이나 좋은 경기 한 거 전 세계인이 목격을 했고 우크라이나 선수들의 투혼 다 목격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웨일즈는 비조, 잉글랜드, 미국, 그리고 이란과 함께 한 주에 편성이 되게 됐습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영국 내전은 펼쳐지게 됐고요. 그리고 또 잉글랜드와 미국의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임스 본드 대 CIA인가요? 그런 대결이 펼쳐지게 됐고요. 한 300년 만에 다시 펼쳐지는 홍차의 분쟁이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저는 MI6, CIA 이런 것부터 생각이 났는데. 그리고 이란과 미국의 네, 이란과 미국의 또 역사적 정치적 여러 가지 또 인연이 많은 매치가 예전에 월드컵에 이어서 또 벌어지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비조의 승부는 여러 가지로 좀 관심 깊은 승부가 많이 나올 것 같다. 대단히 많은 이야깃거리가 있는 비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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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